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연장과 신설을 내용으로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의 살림살이가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.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대구는 내년에 1,320억 원의 세금이 덜 거치고 경북은 1,2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할 전망입니다. 세금 감면 연장 대상 항목은 서민주택과 임대주택 취득세, 장애인자동차와 중고자동차 관련 지방세 등입니다.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감면해왔던 부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이어서 지방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